2022년 1월 23일 여행 16탄 Start Go! 공포방송 넘버번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파로파로미 잠시만 실례좀 하겠습니다 잠깐 계십니까? 누구세요? 어디에 계세요? 잠깐만요 어디야? 뭔 소리야? 뭐야..? 잠시만요, 어디에 계세요? 누구세요..? 잠깐요, 어디에 계세요? 아.. 하아.. 진짜.. 여러분.. 어? 뭐야..? 지하에.. 혹시 지하에..? 어디에 계세요? 어디에 계세요? 어디에 계세요? 어디에 계세요? 아..잠깐만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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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대구하지 마세요!! 저..잠깐만.. 아.. 나 찾으러 다닌다 와.. 나 찾으러 다닌 지금 잠깐만 아.. 잠깐만.. 나 찾으러 다닌 것 같아 소리.. 소리.. 흘리지마 흘리지마 너 지금 홀리려고 하고 있어 너 지금 홀리려고 하지마 홀리지마 너. 너. 잠시만요 아.. 1,2,2,3 내 얼굴.. 내 얼굴.. 내 얼굴.. 내 얼굴 정말.. 내 얼굴 정말.. 내 얼굴.. 여보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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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미.. 이.. 이.. 여보.. 내 얼굴 다시 한번만.. 가기싫어.. 가기싫어.. 얼굴 보기싫어.. 개선생님.. 가기싫어.. 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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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으으으으으 Cly και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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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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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아휴 누나.. 여러분들 나 뭐라.. 여러분 두 분이 부부 같아요 남자하고 어떤 여자가.. 여자가 제 몸에 붙어가지고.. 뭐라고.. 누굴 막 찾았어요 여자 호밍서를 얘기 좀 했어요 저는 못.. 아까 전에 전화 드러도.. 혜하쌤! 혜하쌤 보고 있죠? 오늘 방송 보신다고 했죠? 제가 오늘 혜하쌤한테 말을 했는데 제가 오늘 갈 장소 봐주시라고 혜하쌤! 명절 기념으로 저랑 같이 와요 여기 오늘 방송 보신다고 했죠? 명절때 저랑 여기 같이 와요 시간 하루 빼가지고.. 제가 언제든 약속 잡으면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명절때 꼭 여기 와요 같이 아.. 잠깐만.. 아니지.. 내가 잘못 들었지..! 뭔 소리야? 아니지.. 내가 잘못 들었지? 아니 여러분들 어차피 혜하쌤도 오늘 방송 본... 아이씨.. 누구야..? 나.. 뭐야..? 나.. 한글자막 by 한효주